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정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정책을 펼치는 것도 어렵죠.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촌원을 받고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갈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지지율을 사야 되니까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밥 1촌원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참 국가를 이렇게 역동성을 유지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준해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침밥을 1촌원짜리 제공하게 되면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예산이 넉넉해가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결국은 대학이 상당 부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15년째 대학 등록금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가격 통제를 15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학이 만신창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그냥 시장 원리에 준해서 최소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정도의 등록금을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 고물가에 적자가 쌓여서 대학들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말입니다. 재료값은 이런데 정부의 지원에 관한 한계가 있고 대학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너무나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경제활동을 관통하는 그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니까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천 원짜리 여러분들 식사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현황 예산 규모가 처음에는 2억 원을 출발해가지고 일단 어떤 프로젝트 간에 시작은 미미하지만 시간이 가게 되면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그런 겁니다.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예산 규모가 이제 2022년까지 5억인데 2023년은 25억 정도까지 국가 예산을 늘리게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천 원을 예산으로 지불하고 학생이 천 원을 부담하면 2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가가 한 5, 6천 원 나올 거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금을 15년째 동결당한 그런 대학이 이제 아침 반가까지 여러분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감내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천 원의 아침밥 비용 부담가 한 6천 원이 드는 모양인데 지금은 정부 지원의 천 원, 학생 부담의 천 원, 대학 부담 및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서 지자체 지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세금해서 나가는 거니까 4천 원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론은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리거나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선택적 복지 차원의 대상자를 제한한 등의 방안을 모시겨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아주 깊숙이 인식을 했지만 내년 초 예산들이 상당폭 오르더구면요. 오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재정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보통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나라들은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자립자존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한국이란 나라는 교역국가지 않습니까 원료나 중간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완제품을 팔아 가지고 차액을 남기는 거죠. 운이 아주 좋고 선각자들이 그렇게 앞선 생각을 갖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것을 육성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산업도 앞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힘든 것이고 결국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웬만한 부분에 다 통용이 돼야 되는데 아침을 굶는 대학생들을 보거나 노인들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모든 곳에 다 돈 들어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제화라는 것이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원리와 원칙과 기술과 방법과 수단을 다루는 것인데 자원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 비용 부담은 정치 있는 눈에서는 인기를 끌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젝트였지만 도저히 이렇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완전히 그냥 훼손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참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원리를 확산시켜가지고 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논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결국 재정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에 도달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런 정신을 좀 차리고 아 이게 웬만한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외환위기하고 똑같은 거죠. 터지고 나서 이제 그때 에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위기의 일천원 아침밥은 시장원리라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는 좋은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